오늘 모셔서 안동역에서 그리고 달도 밝은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석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세요. 네 여러분 오늘 마음껏 한번 즐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과 같이 함께 안동역 교실을 하겠습니다. 바람에 나를 열려버린 허무한 맹사였나 손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은 가치도 없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보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눕고 눕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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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예 예 고맙습니다. 손둘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도 없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눕고 눕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눕고 눕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밤이 깊은ڑ은 감사합니다.